핑크퐁 핑크퐁 공룡 유치원 내 애완 공룡 트리케라토스 트레보 안녕 친구들 우리가 오늘 우리 집 화단에서 뭘 발견할게 바로 공룡알이야 과연 알 속에는 어떤 공룡이 숨어있을까? 우와 엄청 큰 갈색알이다 이번 공룡은 정말 힘이 센가봐 어 그만 그만 잠시만 기다려봐 내가 열어줄게 진짜 튼튼하다 다시 한번 으차 우와 커다란 뿌리있는 트리케라토스다 이게 뭐지? 이게 뭐지? 우와 진짜 신기하다 뭐하는 거야? 우와 공룡나무다 나 나 이 공룡 알아 무시무시한 티라노사우루스잖아 뭐였더라 뭐였더라? 아! 브라키오사우루스! 브라키오사우루스! 어? 하하하하 잠시만 기다려봐 내 공룡사전 가져올게 안녕 여러분 난 공룡유치원의 트레보 선생님이에요 이 공룡은 바로 스테고사우루스이죠 다른 멋진 공룡들도 소개해줄게요 핑크퐁 공룡유치원으로 놀러오세요 구독! 구독! 아! 하! 구독받진 눌러줘 헤헤 막상 접시 리이기! 에이죽! 좋아요! 구독! 리이기!